대살로니카 전서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살로니카 전서 강의가 시작되어집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1절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 대살로니카 전서를 시작하는 날이기에 대살로니카 전서의 개요에 대하여 개론에 대하여 공부하길 바랍니다 이 대살로니카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대살로니카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린도로 떠나서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위하여 쓴 서신입니다 이 대살로니카서는 우리가 읽기 전에 먼저 읽어야 할 부분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를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은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17장 사도행전 17장은 대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을 보면 마게도니아에서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그 보지게 되어지자 그는 드로아에서 빌리뽀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빌리뽀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갔던 곳이 대살로니가입니다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대살로니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에 가서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회당에 여기 새 안식일이라고 얘기했는데 3주 동안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마다 가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상당수가 참여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었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대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대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3주간 회당에서 가르쳐서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온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야손의 집에 모여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동안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유대인들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 야손의 집에 모이다 보니까 아마도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본구로부터 전해왔던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바울을 찾아서 핍박하기 위하여 이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 바울과 신라가 없자 야손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야손은 보소금을 받고 풀려나는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살로니가 교회의 출생의 이야기는요 박해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무리로 기독교가, 교회가 시작되어졌지만 그 교회가 시작되어지자마자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고 그들은 보소금, 그때 당시 보소금은 벌금과 같은 거죠 그 벌금, 그 엄청난 벌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아주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고 그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에게 벌금이 막 매겨진다면 벌금형이 떨어진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쩌면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손의 집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전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다른 편지와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와 다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았던 골로세서에도요 1장 1절의 시작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에베소도 그렇게 다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대살로니가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사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강조하지 않아도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대살로니가 그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뭐 성경에는 정확히 대살로니가를 전도했던 그래야 박해가 시작되어져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어져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도망쳐 나왔던 그래야 도망쳐서 고린도까지 그냥 도망쳐왔던 그 시기가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략 문맥을 살펴보면 뭐 한두 달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소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은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의 말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 또한 이 대살로니가의 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래야 믿음을 견고히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권면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그동안 잘 가르쳐서 그게 가능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짧은 기간에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생기고 그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위대한 승리의 비밀은 성령의 임재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성령을 받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였던 것이죠 그는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령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전방에서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전도자로 인생이 변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바로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탁 턴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갔던 나의 발걸음을 이제 영생을 향하여 턴하는 것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부터 예수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 성령의 임재함이여드 마가이 다락방의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세상의 억압 가운데에 억눌려 있었던 그 다락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운 심령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 문을 박차고 열고 나아가 세상의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던 바로 그 사건 그것이 동일하게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도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어 준 지 1년이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다라고 학자들은 추론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리하여 핍박과 환란으로부터 그들은 견고히 설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변치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고난과 박해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어져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게 합당한 거룩한 지체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대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오면서 성령의 비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빗줄기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든 지체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비가 되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 비가 여러분들의 심령도 적셔서 성령의 비가 생명수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아부자 하나님 핍박과 환란 가운데에서 탄생한 대살로니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고히 서서 칭찬받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에 합당한 교회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대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영접하기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수지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치유하심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여다 아멘 남성원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Cross the Mission 이 자세이없에 이 자세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와 감사합니다.